네, 코스타 시장 내에서 유망 기업 히든 챔피언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오현진 연구원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FOMC가 끝나고요. 우리 시장이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코스닥이 코스피트에 비해서 잠깐 또 반등을 하나 하더니 다시 또 하락세로 돌아섰거든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FOMC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어떤 이런 대형 경제 지표든 관련된 매크로 관련된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됐다는 점에 좀 의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어저께도 이제 CPI 발표 나고 나서 사실 뭐 미국 증시도 그랬지만 국내 증시도 약간 성장주 위주로 상당히 좀 강한 반등이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FOMC 발표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중립적인 매파적인 발언도 일부 있었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미국 증시도 하락을 했고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저희 뭐 전략팀의 어떤 하우스 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연말까지는 중립 이상의 좀 지수단에서는 주가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결국은 늘 증시를 눌렀었던 게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인데 이러한 부분이 대형 지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보니까 사실 상단은 계속 좀 높여 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좀 개별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중소형 업체들 단에서의 기회를 좀 살펴봐야 되는 시기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오늘 소개해 줄 기업도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네오쌤이라는 종목입니다. 네오쌤이요? 여름 좀 지나서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업체이기도 할 텐데 최근 들어서 물론 이제 IT 반도체를 위시한 IT 업체들의 센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내년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포커스는 내년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 보면은 사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가 DDR5나 차세대 CPU, 서버용 CPU 출시에 따른 수혜주들을 기존에 아비쿠전자도 그랬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오쌤 관련해서도 이제는 다시 또 그런 관련된 수혜나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될 때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주요 매출 구성이 나오고 있는데 21년 기준으로는 대부분 SSD 테스터였고 일부 메모리 쪽에 번인 테스터도 있긴 하지만 저 SSD 테스터 같은 부분도 사업 보고서 상에는 SSD로 묶여져 있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내년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 성장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자동화 장비 쪽이거든요. 그쪽은 어떻게 보면 좀 신규 장비라고 볼 수도 있고 여태 동안 저희가 한 2년 전에 뭐 관련 기업을 인수하면서 네오쌤이 경쟁력을 갖췄었던 부분이 좀 성과가 나는 거라 자동화 장비에 대한 성과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보고 있어요. 원래 예정대로면 이제 뭐 사파이어 레피지도 내년 1월 달에 출시가 될 거고 워낙에 뭐 지연을 많이 했던 거라 뭐 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예정대로라면 이제 1월 달부터 사파이어 레피지가 출시가 될 거고 관련해서 뭐 동사가 이에 대응하는 SSD도 GEM5용 테스터도 본격적으로 양산이 내년부터 시작이 될 거로 보여져서 본업도 탄탄해질 텐데 4분기부터는 말씀드렸던 이제 자동화 장비 신규 장비 쪽 관련된 대규모 수주를 올해 했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매출도 점차적으로 4분기부터는 시작될 거로 봐서 저는 올해 뭐 3분기 2분기의 적자를 보긴 했었지만 3분기에 호실적으로 기록을 했고 4분기는 이제 3분기 대비해서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거고 QOQ로 내년 뭐 상반기까지 쭉 성장하는 상당히 좀 좋은 분기별 주가 흐름 실적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 좀 주목을 해보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오쌤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SSD 테스터 이게 저는 좀 처음 들어봐서 이게 어떤 거라고요? 네 사실 뭐 메모리 쪽 관련해서는 다양한 테스터 후공정단이 이제 테스터 쪽에 장비들이 많이 좀 배치가 되어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이제 SSD 테스터 쪽은 저희 국내에서는 엑시콘이나 유니테스트 같은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SSD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게 오류가 없는지를 마지막으로 좀 확인하는 장비이고 단계이고 이에 따른 장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데 동사가 이제 관련된 이제 SSD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아니면 분량 여부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장비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주목을 받는 게 이게 CPU도 사실 세대별로 계속 차세대 제품이 나오듯이 그리고 뭐 DRAM 같은 경우도 DDR4다 DDR5다 나오지만 SSD 같은 경우도 결국 저장 장치거든요 저장 장치인데 얼마나 많은 용량을 저장을 하고 또 이 데이터 처리량이나 대역폭을 얼마나 크게 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성능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이 SSD도 기존의 젠4에서 젠5로 지금 바뀌고 있는 세대 교체 시기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걸 테스트해주는 네오쌤의 장비 SSD 장비도 이제 신제품이 나가야 되는 시기인 거고 아무래도 기존 대비에서는 훨씬 ASP 부분이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좀 우호적인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오쌤 그렇다면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에 실적 전망을 좀 알아볼까요?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예정대로 이제 신사업이 붙으면은 사실 이 부분은 좀 확인이 계속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신사업이 붙으면은 상당한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제가 97억 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4분기를 시작으로 기점이 되는 거라 점차적으로 올라온다고 가정을 해도 내년 1분기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SSD 쪽도 올라오지만 사실 이렇게 가파르게 실적 성장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올해랑 내년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외형 성장되는데 이 부분이 말씀드린 신규 DDR5용 서버용 DIM 자동화 테스터 장비 쪽이 붙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영위하지 않던 사업에서 새롭게 신규 제품이 들어가는 거라 내년부터 이쪽에 대한 상당히 대규모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은 올해에는 이제 100억 원 영업이익을 넘어설 거로 보고 내년부터는 이제 온기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 200억 원을 훨씬 넘어서는 영업이익도 달성이 가능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년 또 전망도 들어봤는데요 자 코스타 히든 챔피언 오늘은요 오늘 기업은 네오쌤이었습니다 자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